안녕하세요. 작년에 웹데이터 크롤링 영상을 업로드하던 크롤러입니다. 작년 영상을 마지막으로 업로드했던 게 2019년 5월 7일이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간의 현업에 충실하면서 기존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돌아왔습니다. 혹 저희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는 동안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영상을 업로드하던 당시에는 저는 현역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30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과 함께 기존에 준비해뒀던 포트폴리오를 취합해서 구직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 두 군모두 합격을 해서 한 곳을 선택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2019년 8월 19일에 서버사이드 개발자, 자바 서버사이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스팸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현재 2020년 5월 3일이니까 대략 9개월 정도 되었네요. 어차피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올릴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앞으로 만들 영상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고요. 우선 기존과 같이 크롤링 영상들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금융 데이터 위주로 크롤링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비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영상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프로그래밍의 외적으로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직 하나의 프로그램 규모로만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예비 개발자가 어떻게 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포트폴리오 백테스팅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백테스트 해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백테스트 하기 어렵거나 다른 백테스트 사이트들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백테스트를 시도하는 영상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메인은 크롤링 영상과 예비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영상이 메인이 될 것 같고 투자와 관련된 영상들은 메인은 아니고 종종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기존과 같은 크롤링 영상은 기존 영상에 대한 AS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금융 데이터에 대한 크롤링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왜 기존처럼 여러가지 다양한 크롤링 영상들을 올릴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기존 업로드해왔던 크롤링 영상들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크롤링 영상들만 잘 학습을 해도 우리가 웹상에서 만날 수 있는 99% 이상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크롤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조금씩 방법만 달라서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그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는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데이터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주가를 반영한 차트에서 캔들 데이터, 우리나라 말로는 봉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을 크롤링하고 활용하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FN 가이드 등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영상은 아주 여러가지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도커, 메시지큐, JPA 테스트, 머신러닝 등 제가 학부생 때 알았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학부생 때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디자인 패턴 같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내용들만 충실하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위 언급된 기술들 사용할 줄 모르고 사용해본 적 없더라도 학부생 때 배운 내용들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정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당한 수준의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해도 위에 위의 기술들을 활용한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승무를 보는 게 취업에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에 대해 딱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학교에서 수업으로 알려주기엔 애매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학교 교수님들은 주로 본인 전문 연구 분야가 있고 그 내용들을 연구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업에서 사용될 만한 기술들은 딱히 학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알려주실 필요도 못 느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술들도 각각 파고들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깊게 알고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얕게 배우고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작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학부생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딱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생활코딩 운영하시는 이고인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로 초심자들이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학부생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학부생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개발자분들이 특히 학부생분들께서 이런 기술도 있구나 내 프로젝트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된 영상은 주로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채널을 운영하시는 강황봉님의 영상들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백테스트를 해볼 예정인데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메인은 아니고 서브로 종종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투자에 대한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다만 투자와 프로그래밍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뭔가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해보았고 그리고 지금 생각 중인 것들은 주가 차트에서 특정 조건에 매매를 했을 때와 투자 지표들 중에서 PBR, PER, NCAV 같은 여러 지표들을 사용해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그리고 모멘텀이 좋은 주식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 등등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채널 성격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기 있는 강완국님 채널 가서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설명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크롤링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개발에 대한 질문 모두 환영합니다. 댓글도 좋고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도 영상 설명란에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